야 그럼 여기서 지금 팝을 어떻게 먹을까? 좋아 좋아 왜왜왜? 뭐야? 이상형이 어떻게 돼? 찝어! 찝어 그냥 바로 가니까 아 바로 간다고? 어어 찝어 그냥 아이콘시암 아이콘시암 땡큐 땡큐 프라떼 와 오토바이 엉덩이 너무 아프다 아이콘시암이라는 건물에 왔고요 여기서 한번 돌아다녀볼게요 여기서 누구든 만나서 밥 먹을 수 있겠죠? 한국인 많다고? 오와 검색대 뭐야? 검색대를 지나야 돼 공항에 있는 거 1층 여기 구경부터 좀 한번 사람들 다 밥 먹으러 왔네 여기는 근데 시장 길바닥 감성이 아니라 건물 안에다가 이렇게 바꿔버렸네 여기 약간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좀 오는데 같은데 야 이런 분위기구나 식당도 이거 아 맞다 근데 지금 또 몽이도 온다고 하거든요 몽이 오면은 그럼 밥 먹을게요 같이 우와 야야 돼지를 갔다가 우와 야 통 돼지고이 야 족발을 이거 바로바로 이렇게 파나보다 우와 와 여기 야야 야 야 여기 좋네 야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있네 이거 아 이거 치즈 형들 랍스타 치즈랍스타 바로 해주나보다 오 야 베트남에서 먹었던 그 나무 막대기에 꽂혀있는 불고기 같은 거다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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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야 여기가 근데 백화점인데 왜 이렇게 여기가 식품 코너인가? 야 잠깐 어디서 똥 냄새가 나는데? 오 야 두리안이었어 아 두리안 또 이동을 해서 오 야 떡볶이가 뭐야 야 떡볶이 우리나라 음식이잖아 오 야 뭐 어떤 슈아하나 보다 슈아 야 근데 관광 이거 구경하시는 분들이 다들 자 할머니 할아버지야 네 할아버지 꽤나 멋쟁이 할아버지시네 네 올라가 볼까요? 야 근데 여기는 봐봐 완전 백화점인데 뭐 이런 브랜드들 브랜드들이 있고 야 디올도 있어 자 맞나? 크리스티나 디올 코치 코치 맥도 있어요 여기는 핑크가 형들 좀 대세인가봐요 블랙핑크 야 뭐야 스워로브스키도 있어 아 나 스워로브스키 형들 제가 어렸을 때 근무했었거든요 오 이거 제가 좋아하거든요 여기 장식품들 야 근데 밥 먹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쇼핑할게 아닌데 아 나왔다 향수 하나 사야되는데 형들 향수가 하나도 없어 자 막 조말론이 있네요 조말론 조말론 형들 블랙체리 뭐 그 향수 하나 좀 살까요? 야 말론이 좀 미리 수 작은거 뭐 없나? 체리가 아니었어 블랙베리였어 형들 존나 쪽팔린다 블랙베리 30ml 하나만 살게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고 매너있으면 형들 안 처맞습니다 매너 없어서 맨날 거기 영화 킹스맨에서 존나 처맞는거 아시죠? 매너 없으면 그냥 우산꼬지로 그냥 개받듯이 그냥 처맞는거야 형들 자 일단 다시 한번 1층으로 좀 한번 가볼게요 야 소들이 내 앞에 있어요 여기 보이십니까? 네 어 야 몽아 여기 식당가 여기 이런 도깨비 도깨비 하이탈 또 있고 어 몽아 여기 식당가 이쪽으로 좀 돌아다녀 봐봐 그럼 형 보일거야 어 여기있다 뭐야 몽아 안녕하세요 그래 야 뭐 먹고 싶어? 사와디카 야 그럼 여기서 지금 밥을 어떻게 먹을까? 사와디카 왜왜왜 뭐야 뭐야 나 키 아는애 아는애야? 키가 너무 작아 이상형이 어떻게 돼? 집어 집어 그냥 바로가니까 아 바로간다고? 어 집어 그냥 사와디카 그 다음에 바로가 낙지 누웠건만 그게 뭐야 밥먹자 어 야 그거 하면 되는거 아니야? 어 I love you 아니지 어 야 그래도 좀 키가 너무 이게 작고 마르면 안돼 좀 이게 좀 나는 그래도 어느정도 좀 살집이 있어야 돼 어? 형이 또 입덕 좋아하잖아요 아하 아니 또 때리는거 좋아해가지고 이형이 아니야 아니야 그런 쪽은 아니지만은 내가 이따가 몇명 한번 딱 볼게 집어 알았어 어 딱 집으면 돼? 어 BF 근데 원래 물어보면 돼 이걸로 하나 먹을까? 하나 네 오케이 하은망치 160바 backend 야 뭐아 카메라에 잠깐만 야 잠깐만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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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봐 족토봐떼 족토봐떼 원미닛 야 물어봐 야 차였다 야 2분이싰다 왜왜왜 차갑네 야 뭐아 야 뭐아 백프로 아니었어? 백프로는 아니고 어 그냥 뭐랄까 본명 되는거는 굉장히 안 되는거거든 물어보는거는 100%다 이거지 아 물어보는거는? 그치 그치 나 진짜 말할게 나는 어린 친구들은 그냥 그래 어? 뭐가 그래? 뭐 이것만 먹으면 돼 형 나는 별로 많이 안먹어 아까 꼬치 이런거 좀 먹자 얘 뭐야? 고기 볶은거 같은데 약간 야 이런거 먹으면 우리 맛있지 않을까? 계란도 있고 사와띠까 트림프 새우 좀 팍팍주세요 팍팍 야 모기도 이거 안땡겨? 아니 그냥 뭐 형먹어 나는 진짜 많이 안먹어서 너 또 밥먹고 왔어? 와 야 새우볶음밥 저거 맛있겠다 어디를 딱 앉아야되는데 사우마치? 90바트 어 저절로 한번 가보자 야 모가 그것도 꺼내서 먹자 잘 먹겠습니다 모기도 먹어 야 고수향 좆다는데 고수가 아니라 바질 바질이야? 바질이 뭐였지? 바질이 바질 아니에요 형들? 오 야 별맛이는데? 맛있어 이거 먹어봐 이거는 고기 튀긴건데요 형들 이거 보쌈같아 여기가 삼겹살 튀긴거야 바삭바삭해 어때? 음 그냥 그렇지 어 근데 밥을 먹어야 돼 밥 야 진짜 맛있는데? 이거 먹어봐 진이야 약간 매콤하면서 응 이거는 왜 안드세요? 이게 말없어 야 이거 공연한다 빨리 도망가자 가자 어 왜? 일단 이거 간단하게 형들 먹었거든요 후딱 먹을 수 있는걸로 자 이제 먹어봤고 이거 좀 급해보여요 뭐가? 형 천천히 하자 불안해보여 아니야 아니야? 그래? 그런거 없어 몽아 응 우리 아님 배타로 갈까? 그것도 내가 알기만 5시 6시 하는거거든? 해 졌을때 크루즈 타면서 자경 보는거야 응 와다론 그 빙전이나 그런 데 그러니까 아침에 보면 별로 멋이 없지 하루에 피아 샹크루즈 아 그래? 어 크루즈로 일단 가보자 크루즈는 배타로 가겠습니다 배타고 좀 인연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짜로? 어 진짜로 타러가자고? 진짜야 알아볼게 야 저기 기다려봐 저기 3명 뭐야? 저기 3명 아침 크루즈 타러가자 할까? 어 물어보자 자 바로 묻겠습니다 야 진짜야 데스티니 진짜 찾았다 야 여기 3명 쭈루룩 한번 물어보자 오늘 3명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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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우 리버 리버 아 택시왔대요 아 택시왔대? 오케이 오케이 야 잠깐만 저기 쩜박이 저 친구야 원피스 야 이거 또 하나 보네 우리 만약에 크루즈 타면은 2층에 1명을 뛰어 내려야 돼 야 뛰어내린다 아 아파 아 야 방금 놓친 거 조금 아깝다 따라갈걸 센터월드라고 거기 간대 근데 거기 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 오늘 끝장 보겠습니다 형님들 네 일단 배 타고 배 타면서 일단 구경을 하자 여기 여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